13번의 기회 13번의 기회 갓두! 가갓두! 오마이 갓! 오마이 갓! 갓두! 오! 그레이트! 그레이트! 이렇게 빨리 뜨다니! 역시 오마이 갓의 위력이구만 오마이 가갓두! 오마이 가갓두의 위력이구만 빨리 25개 채워서 갚아야지 넥글래스 문 넥글래스 문 넥글래스 목걸이가 필요하네? 달 목걸이 문 넥글래스 제! 자! 아니야 아니야 운파루파 사슬 내가 사야돼 민준스타한테 갚아야 된단 말이야 민준스타 덕분에 바로 얘들아 어떻게 어떻게 프레스 뜰까 어떻게 프레스 뜰까 안뜰 것 같아 프레스 뜰고 같은 사람 손 프레스 뜰까? 과연? 프레스 뜰까? 갓 주사위는 베 dou 오마이 가일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어? 어? 안돼 으어 으 안돼 으어 안돼 어? 어? 으악 한단계씩 올랐잖아 오 마이 갓 두단계가 하나도 안올랐어 뭐